음아 핫소스 잠시 울면 핫식당 촬영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번아웃이 온척 보이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자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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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 명씩 뜯어드리겠습니다 오 혜성이가 많이 바뀌었어 왜? 우리 뜯어주자 하자 아 잠깐만 치즈 크로스트를 안 했어?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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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오 큰일났다 피자가 아니야 치즈 크로스트가 없으면 아 진짜? 으음 빨리 끝내자 빨리 먹어 그러면 먹어 빨리 근데 요즘 진짜 촛나 안 들어가 이게 음식이 내가 다 먹을게 왜 그래 갑자기 약간 이런게 좀 약간 번아웃같은 야 우린 번아웃 오면 안 돼 잠깐만 왜? 갈릭 디핑소스 안 세웠어 뭐 하나도 얘기하는데 이거 맛있다 형 진짜 맛있어 야 니가 그렇게 기분 안 좋게 하면 다 카메라로 보여진다니까 사람들 아니 그니까 다음에 찍자 아 힘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오래들어서 좀 다운되긴 했어 내가 이게 영상을 찍을 때 진짜 재밌.. 써야지 나도 좀 확 텐션이 없대는데 진정으로 좀 재밌는 상황 같은 게 없어 오케이 형주 재밌.. 재밌으면 돼 내 개인기 하나 보여줄게 너 뺨 때리기 돼 알아? 유튜브에서 러시아 사람들은 어 뺨 때리기 돼 맞는 사람이야? 편의책 좀 해줘 어 아직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지 너 우리 오래 봤으니까 옛날에는 선행이 텐션이 이게 아니었어 선행이 괜찮은데 선행이도 약간 어거지로 아는 부분들이 있어 네 뭐 소리야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지고 해석이가 안 웃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해석까지 웃어서 불행사 해볼게 어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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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wheels 여러분 아 왜 그래 텐션이 형도 텐션 죽잖아 빨리 이번엔 성관계를 할 때 나도 보나오를 것 같은데 나도 보나오를 것 같은데 터넛어 터넛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면 택시올라 치킨도 먹고 양념치킨소스 소스를 알아봐는 사람은 어떡해 하시당 치고 있는데 기분이 안되있어서 집사 야 되무짜라 되무짜라 오케이 터넛어 트랜스젠더가 비하하는게 아니야 트랜스젠더가 혼자 위로하는 소리 아니 비하하는게 아니야 아니지 왜냐면 게이건 레즈건 혼자 성욕을 해결할 수 있잖아 그걸 어디가서 들었어 니가 할게 터넛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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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처음 들었거든 혜석이랑 성욕이 재밌지 않았어 재밌어 재밌었어 선우이는 항상 베스트지 내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랩 랩 얘랑 유재석이랑 아니 또 뭔 소리야 왜 그래 티넛이 재밌긴 하잖아 나도 방금도 이것도 재밌게 하려고 한건데 안살잖아 너 원래 그 정도야 그거 알려고 했는데 맘미 맘미 딱 하나만 뭐 혜석이 그 맘미소금으로 영화 독전 승대모사 좀 해줄 수 있냐 아 코로 먹으라고 미안하다 형이 그럼 내가 니즈 깔아줘도 돼? 알았어 이번엔 선우 씨신제품 블라이카입니다 어디서보다 즐기지 못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라이카만 하기로 했잖아요 야 2년 맛있겠네 뭐 종이 누구 Tiger 오우 무대된다 흑어댔다 committee 뭐하는거야 이런 거..? 영뽑하게 해봐야 돼! 뭐라고 해야 돼?? 뭐라고 해야 돼!? 이기기... 마라톤 하다가 똥 싸는 거 해 봐 betrayedетso? 요거 좀 둘 다 마려 storyt절 똥 좀 둘 다 마려 아 재, 재밌다 아 존나 아 coune 돈 보고 있어 재미있었던 거 있어? 내가 다시 Labour 우리 예전에 교수님 밥먹은 거 아이고 이거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우리 현중이 아니 저 하시당에서 굉장히 웃긴 걸로 알겠어 오이를 안 먹고 이 새끼또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이 새끼또 때부터 봤는데 쥐한 아저씨 쥐한 아저씨? 아 그래 그래 형주 형주가 아예 새끼 모양 나랑 같이 맛있는 거질라고 여자친구랑 같이 맛있는 피자를 계속 꾸며 나 여기 나 취약 탔지 내가 뭘 줄 알아? 너 여기 나 취약 탔지 우리 씨 너랑 같이 취약 탔지 개그맨 지방생 1호선 개그맨 지방생 나 나 왔다 나 타 타 나 나 왔다 동생 입에 독절하기 나 왔다 어 라이터 깜짝 lus 관 하면 아이 또 들어있어 나 터로가 injury 터로가 injury 이게 뭔데? 알앨땡